안녕하세요. 오늘은 워터루 리믹스 32카운트 4월, 인프루브 레벨에 태그는 없고 리스탈트가 3번 있어요. 스텝할게요. 섹션 1, 오른발, 보드라, 리커버, 아웃, 아웃, 피치위드, 클랩, 오른쪽으로 샷세,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브락백, 리커버,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왼쪽으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샷세,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브락백, 리커버,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왼쪽 4분의 1 턴하면서 오른발, 백으로 토스트롯, 왼쪽 4분의 1 턴, 왼발, 사이드, 토스트롯, 재집박스, 크로스, 배, 사이드, 포드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앞으로 오른발부터 3번 워킹 하실거에요. 워킹, 워킹, 뒤로 왼발부터 백, 백, 왼쪽 4분의 1 턴, 왼발,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2 카운트 1, 2, 3, 4, 5, 6, 7, 8 2월, 5월, 24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7번째 월도 24 카운트 후에 6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있어요 7번째 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리스타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watching